안녕하세요. 짐 마켓 골프 파울신입니다. 내리막 라이에서 어프로치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주 오르막에 힘을 이용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제일 내려치는 곳으로 공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어필라인은 항상 치기 쉽고 다운힐은 치기 어렵습니다. 그린에 올리지 못해도 오르막이거나 평평한 곳에서는 핀에 붙이기 쉬워서 파세이브하기 쉽습니다. 또 가끔은 칩인 버디도 합니다. 그러나 내리막 라이로 공을 보내면 자동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경사가 심한 그린 뒤편의 내리막 경사로 공을 보내면 자칫 포원 쓰리 퍼팅에서 그날 전체 게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조심해도 내리막 라이로 공이 가버리면 팔 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고약한 지점으로 갔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본들 여러분 손해일 뿐입니다. 위기를 잘 넘기는 것도 분명 핸디캡의 일부분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후 그래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6가지 샷 스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사에 맞춰서 양쪽 어깨 높이를 맞추세요. 왼쪽이 낮은데 공을 퍼올리려고 오른쪽 어깨를 낮게 하면 자칫 뒷땅을 치거나 타핑을 쳐서 그린 너머로 길게 칠 수 있습니다. 공을 튀어 오르게 해서 그린에 부드럽게 착륙시키려면 양쪽 어깨 높이를 경사에 맞춰야 합니다. 2. 왼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치면서 몸이 왼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길어진 곳에서는 몸 중심이 무너지면 공을 깨끗이 칠 수 없습니다. 왼발이 무너지지 않고 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3. 공은 스탠스 중앙보다 뒤쪽에 두고 치세요. 경사진 곳에서 칠 때는 공을 정상 위치보다 오른쪽에 두는 것이 공식입니다. 오른쪽에 두고 쳐야 경사 따라 긁어내듯이 비스듬히 쳐내기 쉽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는데 왼발이 높을 때만 왼쪽에 두고 칩니다. 4. 공을 깨끗이 경사를 따라 쳐내려면 양 무릎 높이를 잘 유지하면서 쳐야 합니다. 오른 무릎이 무너지거나 왼무릎이 밀려나면 깨끗이 치기 어렵습니다. 5. 핸드 퍼스트 자세로 샤프트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그립을 꽉 잡고 치세요. 핸드 퍼스트 자세로 쳐야 공을 퍼올리지 않고 경사를 따라 쳐내면서 공을 띄울 수 있고 왼손 그립을 꽉 잡아야 퍼올리는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60도 로브에이지나 56도 샌드에이지로 비타를 따라 쓸어낸다는 이미지로 치면 스피니 충분히 걸림으로 그린에 부드럽게 착륙시켜 핀에 가깝게 붙일 수 있습니다. 공을 띄워 올리지 않고 경사를 따라 비스듬히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내리막 나이에서 샷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기 바랍니다.